선거관리비원에는 자신이 있는 거죠 여당도 본인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은 국민의 힘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세력에 부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과 손을 잡은 걸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가 협상했던 사람들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기망한 겁니다 다른 소소한 것은 다 선관위가 여러분 전면 수개표란 게 뭡니까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조작 투표 지들 투입해 가지고 거의 이런 새로 만든 투표함을 투표장의 개표소에 갖고 와 가지고 표를 세는 겁니다 가짜를 표를 세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를 표를 세는 거가 그게 전면 수개표란 겁니다 이런 망할 놈들이 있습니까 선관위의 자신감은 국민의 힘도 마지막 우리 밥숟가락까지는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축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개까지 밀어붙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이름들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법이 있는 대로 투표관리관도장 개인 도장 찍어라 그래야 투표용지가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진짜지 너희가 너희 선관이 너희는 계속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너희를 어떻게 믿노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를 우리가 어떻게 믿노 너희가 아홉 번 부정선거 했잖아 어이 김용민이 아홉 번 부정선거 안 했냐 어이 노태학이 아홉 번 부정선거 안 했냐 박찬자냐고 이러분들 손잡고 안 했냐 너희가 부정선거 했잖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성산시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 너희가 아홉 번 부정선거 했잖아 너희가 아홉 번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도지사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만들고 광역시 의회 의원부 만들고 기초의원 만들고 보궐선거에서 법령 국회의원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 대한민국 선관위가 범죄집단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내한테 아무건 이야기할 수 없잖아 너희가 도덕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데 너희가 도덕질을 한 거 도덕놈들 1군부 도군에 다 적어놨잖아 너희가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 못하잖아 왜 도덕질 했으니까 그 도덕질 한 것을 한동훈이가 모르겠냐 윤석열이가 모르겠냐 김용빈이가 모르겠냐 다 알겠지 어떻게 모르겠냐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케이님의 도움으로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뱃속까지 지금 다 파헤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도덕질 하는지도 다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3년 8개월 지금 지난 시점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가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자율은 뭘 이야기합니까 걔 키우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조선시대로 뭡니까 역주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 말씀 한 번 못합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이 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나 여러분들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인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 이야기야 당신이 잘 아는 김용민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을 보냈는데 완전히 핫바지가 되어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를 역대 최악의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선거를 만들고 선거 범죄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 백일화에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선거 부정에 소위 백본 대들보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함이 지역선관위 보관하고 있을 때 그때 쑤셔 넣는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를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개표소에도 또 쑤셔 넣고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던던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만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속에 가짜를 숫자를 딱 맞춰 집어넣게 되면 전산 조작한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투표지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이 죽느냐 선관위가 죽느냐 겔파는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있느냐 위조투표지를 가능한 엔진이 뭡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4인 날인을 인쇄로 가름한다 그거를 뭡니까 선관위가 온라인 상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정품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는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그 소리밖에 다 아냐 너거를 어떻게 믿냐 이 인간들아 이 지저분한 인간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이 이야기야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고함을 치겠냐 이야기죠 너거 3년 8개월 동안 나는 대한민국의 선관위의 공무원들하고 같은 인생을 안 살아온 겁니다 나는 지조가 있었고 주떼가 있었고 나는 뭡니까 나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확실한 이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에 빌붙고 가끔 가다가 당신이 무슨 공간위원함에서 뭘 내가 돈 먹었냐 내가 돈을 먹었냐고 공식적인 절차에 사람을 다 뽑아놨는데 허나가 누구냐 이야기죠 황교안 씨가 밀어붙인 사람이 허나 아니냐 이야기 자기 사람들 안 뽑아주니까 나중에 다 뒤집어버린 게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파동이지 않습니까 언론 동원회가 다 뭡니까 조작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내가 돈을 먹었으면 벌써 감빵을 갔겠지 내가 돈을 먹겠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년 8개월 동안 내가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냥 선관위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이란 것은 거짓말 조작 위선 사기 내 입에서 한탄의 절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남북한을 불문하고 저렇게 거짓말과 사기를 잘 치냐 저렇게 공간을 잘 치냐 그 실상을 김정은이 북조선에서 보는 것만큼 내가 어디서 봤느냐 대한민국의 선관위하고 대법원에서 본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중립적이어야 될 기관인 대법관들과 선관위 여러분들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김정은이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조작 거짓 위선 사기 기만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오늘 민유숙이 이제 대법관 그만두더구먼 이제 정감예후받아 수십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민유숙 김상한 안철상 어떻게 그렇게 북조선은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그냥 기대를 버렸어 이 나라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한말이나 후기 조선을 두고 조상들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갖다 보면 더 심한 겁니다 투표관 관리관 도장에 국민들이 노력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개인 도장 날인에 성공하게 되면 그걸로 선거관리비원에는 그냥 쪽박차는 겁니다 그들이 죽고 국민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관철 안 되고 기존대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이 죽고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집계가정에서 전산조작을 집계가정에서 서버조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산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왜 나중에 혹시 누구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들통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산조작해서 후보별 득표소 마음대로 만들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집계 서버조작을 바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 투표 투표지 관리관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인 겁니다 사인 개인 도장 날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